이번엔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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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치마 하래 앞치마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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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를 만들거에요 시계를 만들거에요 잘 되요 시계를 해주세요 아! 아! 숫자? 숫자 할까요? 창인오리? 이거 할까? 이거 해볼까? 탕근 탕근 탕근. 이거 수박이야? 오 수박인데 잘 했는데 조영이. 주영아 이거 노아 적은 거야? 내가. 주영이가 노아 적을 거야. 기다리고 있어. 단추 할 때까지. 주영이 이제 단추 잠글 수 있어? 응. 사진 찍은 거야? 응. 했어? 오! 하나 했어. 하나 했어. 주영이 머리 깎을 준비 됐나요? 네. 이거 전문가인데 가위도 다 준비돼 있어. 가만히 있어. 주영이. 다. 괜찮아? 어? 골랐다. 왜? 도망질라. 도망질라? 이쪽이 조금 더 긴데? 에이, 제때 끝네. 쟈당. 조영이. 토마스와 침임물들. 이거 봤네? 어? 이렇게 만들 수 없고. 이렇게 만들 수 있고. 이렇게 만들 수 있고. 이렇게, 여기, 여기 여기. 이거 다 만들 수 있나요? 응. 근데, 이렇게 놔둬해. 어? 막, 이렇게 놔둬야. 쿠키. 도망진다. 주영이가 만들었어?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주영이 엄마랑 약속해 주영이 어떻게 한다고 했지? 같이 놀고 주환이랑 같이 놀기로 했지? 아기야 넌 봐봐 아기야 넌 봐봐 아기야 넌 봐봐 싸우면 안돼 알았지? 사이좋게 해야해 주영이 주환이 싸우면 엄마 바로 갖다 버립니다 알았어요? 주환이 왜 울어요? 주환이 왜 울어요? 엄마 엄마 주환아 주환이도 한번만 하게 해주세요 응? 한번만 엄마 엄마 왜요? 아이스크림 사세요? 네 근데 사장님 사장님 거기서 아이스크림 어떻게 푸실거에요?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왜? 어?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는데요 왜? 어 형아가 돌려주시네요 왜요? 네 짜요? 왜? 딸기밭 하나 주세요 딸기? 네 어 여깄다 하는데 여기여 해야지 남냠냠냠냠 어? 뭐? 어 블루베리로 주세요 네 오 블루베리 알아놔? 네 쇼이 썼다 또 해봐 쇼 쇼 맞습니다 신발래요 네 쥬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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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 수도 있지 쥬융 딸꼭질을 많이 하네 쥬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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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주원이 작고.. 안나와 뭐야 몸도 진짜 너무 좋아요 가만히는 간식 먹기 먹기 이거 주환이 작품이지? 작품 세미와 뚜콩이 세미와 뚜콩이 먹고 싶다고? 알았어 세미와 뚜콩이 맛있어요? 응 다 먹었어? 응 이거 뭐야? 뷔 뷔 뷔 이거 뭐야? 뷔 뷔 뷔 이거 뭐야? 뷔 발로 발로 알려줘 알 알 알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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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요일! 다음 주부터 이제 학교가? 어! 좋겠네! 하기! 빠이 빠이! 바이 빠이! 구독해주세요! 구독해주세요! 너 dzień? 더윈의 건강히 한계언 experien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